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네요. 그냥 이렇게 앉았습니다. 누가복음 제9가 위대한 스승에 대해서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구범위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신명기 6장 5절 전부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스승 제9가 기억절입니다.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미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수록 이제 더 권위족은 아닌데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기에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어떻게 달랐고 또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의 내용에 아주 회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적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적어봤고요. 지금은 그냥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읽게 되면 일단은 조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반복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시도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였고 그 해석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가 아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대로 다시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또 43절로 4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8절에 그렇게 쓰여 있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일깨워집니다.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에만 감동을 받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외로우시고 또 특히 아프고 형제 부모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배고픈 소음 예수님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가 아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풀어 설명하심으로 또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었고 그 사랑의 감동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영향력이 된 것입니다. 고림도호소 5장 14절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설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보원에서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산위에서 이야기한 그 위대한 말씀이죠. 산상보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거듭남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을 개인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게 되고 성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37절로 38절, 그 다음에 45절이죠. 새로운 가족, 그 산상보원을 다 읽어보셔야지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읽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시고 사단에게 속하는 선택에 의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사단의 자녀가 일단은 되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딸, 저, 여러분 아들, 딸, 하나님이 잃어버리셔서 애타게 지금 찾고 계시는데 왜 그냥 억지로 강제로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실지 굳이 사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와라 와라 그렇게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 같으면 확 끌어서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당장 오라고 하고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선택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다못해 존경까지 하시네요. 정말 너무 공경스럽고 존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아들 아담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의 위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아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잠자지만 지금 죽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잠자는 상태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왜 그래야만 되는지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많이 읽어보시고 인생을 살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성경으로 직접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원래 모습대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형성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법관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젊은 법관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법관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젊은 법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참한 사람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조건에 맞는 신앙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는 건 아니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누가 보면 10장 25절이었어요. 그의 영생은 조건이라고 생각했고 그 조건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영생을 위해 조건을 맞추는 문제가 그에게는 꼭 해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조건, 법관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겠죠. 공부하는 조건이 법관이 됐고 또 하늘나라도 그 조건에 맞추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스테메틱, 제도적인 그런 것에 몸에 된 거죠. 조건에 맞춘 삶은 피곤한 삶이지만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법관이 아니고 또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참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을 때에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조건에 맞는 행위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타가 인정하는 영생의 삶 속에서 있는 것 같은 젊은 벽관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영생을 위한 조건을 실천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보시고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음을 부드럽게 일깨워주셨 아주 부드럽게 일깨워주셨네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법관처럼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아주 부드럽게 하셨다고 하네요. 성경대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잡아오고 있는 젊은 벽관에게는 실상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또 밝혀진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벽관에게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어요. 성경은 사랑이 곧 생명임을 증거합니다. 요한 모금 14장 6절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는 채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만 충족함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행했던 벽관은 자신의 행위만 있었지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과는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섯째 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보여야겠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벽관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를 질문해 대답한 답으로는 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벽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 지 영생을 위해서는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단의 영의 생각이 빼앗긴 자였어요. 조건을 맞추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쳤고 레인도 지나쳤어요.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조건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쳐버린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알지도 못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완벽한 사랑이죠. 후비가 더 들면 다시 와서 그것까지도 계산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강도의 이야기를 바로 부자 법관에 대한 비유였군요. 이 비유의 끝부분은 내 의견은 이 센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였어요. 결국 강도 만난 자인 법관이 사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법관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예수님이 싫은 상태에서 영생을 위해 조건을 맞추고 사는 삶으로 스스로 만족하였지만 그 삶은 생명과 상관없는 예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삶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고는 아무래도 하나님께로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결합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 법관처럼 살고 완벽하고 아무 부족한 것도 없이 선하게, 의롭게 사는다고 저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 법관의 말을 잘 깊이 생각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들에게 바로 연습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고 연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을 카피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더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내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저희가 해드린 거 없지만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많이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구가해서 보겠습니다.